어 나한테 그렇지 약간 이렇게 때리는 소리 나게 이렇게 걸어야 이렇게 이렇게 먹인다는 느낌 보다 스윙 속도가 더 빨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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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약간 느낌상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모양이 그대로 안 변하고 이대로 가야 돼 지금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본인이 약간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대로 맞아야 돼 애는 먹이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 저도 지원을 한번 쳐보니까 내가 채지 않으면 회전도 잘 안 먹더라고 우덕에 임팩트를 가야되나 원래 텐션하나 봐 다 그렇잖아 어중증하면 미스나고 자꾸 반수임만 하고 그래 끄고 들어가면 자세만 낮추면 돼요 자세만 낮추면 돼요 자세만 낮추면 돼요 들지 말고 뻗어 들지 말고 뻗어 그렇지 약간 이렇게 때리는 소리 나게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내가 이 공을 이렇게 먹인다는 느낌보다 스윙 속도가 더 빨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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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원래 이게 되게 잘 안됐거든요 이렇게 뭔가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느낌 사실 아예 없는데 얘는 괜히 높이 확 와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다 들어 올렸지 그거 낮으면 불안하니까 팔꿈치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런 게 없어요 날아가 다시 밀키 하는 거랑 땡기 치는 거랑 들 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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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눌러주고 탁 다들 잡고 탁 잡고 탁 더 품에 와야 돼 탁 날아 탁 날아 탁 날아 탁 자 이런걸 걸어야되 이런걸 낮춰서 탁! 나 탁! 나 탁! 나 탁! 나 탁! 나이스! 낮춰! 불안해하지마요 그거를 좀 더 자신있게 해봐 공이 많이 깔려온다고 해서 자꾸 그거를 의식한단 말이야 지금 대개 쎄라 뻘리면 크리겠다는 느낌으로 오션을 충분히 스윙 속도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거야 충분히 나 탁! 나 탁! 나 탁! 그렇지! 낮추면 돼 오른발 탁! 자 오른발 눌러 예 나 투! 그렇지! 그렇지! 나 투! 이렇게! 타! 손톱보리야? 어!!! 나 타! 나 타! 네! 나 타! 네 좋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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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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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나 타! 이제! 자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약간 느낌상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모양이 그대로 안 변하고 이대로 가야 돼 지금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본인이 약간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그냥 이대로 맞아야 돼 느낌상 낮춰다보고 짝 끝까지 맞추어 짝 아니야 지금도 엎었잖아 짝 끝까지 뻗어 짝 짝 낮춰 낮춰 짝 그렇지 짝 짝 쭉 지금처럼 약간 때려 걸어야 돼 탁 탁 탁 그 면대로만 가면 때린 소리가 팍 나잖아요 약간 느낌상 이런건 얼마나 아까워 멜리 잘하자면 세게 손을 치다가 박자 무시 스윙이 무시 들어가길 바래 드라이브가 너무 포키한 느낌 원래는 그거는 뭐야 지원은 약간 더 먹여야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때리면서 하는게 너무 안 돼 감이 와 걔는 백드라이브를 먹이니까 두 배가 되는데 포핸드는 못 먹이니까 더 오히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먹이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 네 지나가면 굳이 이게 손이 이렇게 먹이려고 저도 지원을 한번 쳐보니까 내가 채지 않으면 회전도 잘 안 먹더라고 네 우덕에 임팩트를 가야되나 원래 텐션하면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요 어중쭉하면 미스나고 자꾸 그냥 반수임만 하고 그냥 그다 끄고 들어왔는데